동해시가 행정안전부 지정 제10호 야시장인 무코야시장을 지난달 오픈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코야시장은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판매대 20개소, 야시장 입구 커뮤니티 광장에 플리마켓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장 후 야시장 운영 5일 동안 판매대 운영자는 일일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인기 메뉴 코너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치는 풍경도 연출했습니다. 특히 야시장 인근의 상가들은 야시장의 호황과 더불어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야시장 운영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개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무코야시장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메뉴를 선보이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